오늘 저희가 작업 전에 미리 나와서 확인하는데요. 여기 쪽에 있는 밭에는 꽃댕강 향기가 은은은은한데요. 은은하게 종 모양으로 이렇게 피는 꽃댕강 나무입니다. 꽃댕강은 초여름 봄부터 해서 가을까지 피는 오랫동안 피는 은은하게 향기까지 주는 꽃댕강 나무라고 하는데요. 요즘에는 울타리용으로 아주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규격은 보통 80, 60부터 나갑니다. 60, 80 이렇게 1m까지 나가고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은 연락주세요. 꽃댕강 나무입니다. 최소 500주부터 저희가 상차 작업해드리고 있습니다. 아주아주 은은하게 좋죠? 음 향기가 너무너무 좋습니다. 꽃댕강 나무입니다. 필요하신 분은 연락주세요. 꽃댕강입니다. Tap해주세요. 이름으로 Gina야됩니다. 눈griff이 네 번째지요?